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항입니다. 자, 오늘 12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면서까지 블루엠텍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블루엠텍 보여주자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실 거예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블루엠텍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량 폭락한 만큼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말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비해서 블루엠텍의 대응 방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의 경우에 신규 상장 당일부터 단기적인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7만 5천원부터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50%가량 폭락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냐? 애초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뻥튀기 상장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블루엠텍의 사업 내용 한번 보시면 의약품 유통, 광고 등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잡사업, 중소기업들이 하는 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실적은 전혀 없는데 단순히 매출액만 키워서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바로 상장시킨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공모가 19,000원에 대량으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투매물량이 시장에 바로 노출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의 폭락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블루엠텍의 임원진들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신규 상장주의 임원진이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잡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공모가라는 게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대금이겠죠?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19,000원 부근이었어요. 근데 보호 예수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인 즉슨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매도를 못하는데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아서 19,000원에 잡혀있는 대량의 매물대들이 한 번에 시장의 투매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원부터 신고가를 찍던 날 19,000원 부근에 청약 매물대가 한 번에 투매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아쉽지만 19,000원까지는 열려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000억짜리 해치펀드 10년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이 10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치펀드 8,000억짜리 10년동안 돌리면서 이렇다 할 실적이 전혀 없고 시장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재료도 없는 기업이 단순히 뻥튀기 상장돼서 공모가 근처까지 빠지지 않은 종목 단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두산 로봇틱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어떤 흐름 보였어요? 신규 상장 당일날 단계적인 돌파 흐름이 나왔다가 계단식 카라클름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인 32,000원까지 눌렸습니다. 로봇 섹터의 대장주인 두산 로봇틱스마저 신규 상장 당일 폭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빠졌다는 말이에요. 두산 로봇틱스의 경우엔 로봇 섹터의 대장주인 만큼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수급이 유입되며 터널 언드 시세가 나왔지만 블루엠텍의 경우엔 현 폭락 흐름을 터널 언드 시킬 재료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을 이끌 재료가 없고 이렇다 할 실적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는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블루엠텍 무조건 반등 나올 거라고 정거점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유튜버들은 그냥 믿고 거르시면 돼요. 주식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갖고 가야지만 이게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블루엠텍을 들고 있다는 이슈 하나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진단을 하고 이에 맞는 치료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절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블루엠텍 보여줘 여러분들은 앞으로 19,000원 이 공모가 부근까지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현 고가 부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블루엠텍 보여줘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13일 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블루엠텍 7만 5천원 이상에서 전략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터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제가 지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뻥튀기에 상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내용 한번 보시면 보호의 수 물량이 바로 풀리니까 무조건 전략매도 하라고 매도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기재해드렸습니다. 자 12월 13일 오전 8시 45분 장시작 전에 7만 5천원 이상에서 전략매도 신호드렸는데 7만 5천원이면 지난 최고가 7만 5천 9백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터점 잡아 드렸죠? 지금 블루엠텍으로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터점 놓쳤어도 형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고가에 물렸는데 앞으로 다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가에서 뻥튀기 상정된 종목인 줄 모르고 그냥 대책없이 들어오면서 명백한 실수를 범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명백한 실수를 범하신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가져가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엠텍 보여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펀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블루엠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반등 흐름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이 고가 부분의 마지막 반등 흐름 이 반등 흐름 나오면 저점 대비해서 이경률 20%에서 30%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붐붐 흐름 한번 보셔도 지난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낙폭 흐름이 확대된 자리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마판 부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블루엠텍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시세가 올라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탈출해야 된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하는 하락 임펄스 정통으로 만든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 그냥 무료로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블루엠텍의 경우엔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탈출해야 된다.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확실한 매도가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블루엠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 현 고가 부근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블루엠텍 5만원부터 5만 5천원까지 정말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을 못해서 1만 9천원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았다. 마이너스 90%의 손실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만약 여러분들이 블루엠텍으로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면 내일부터 거래가 제기될 때 이 손실 마이너스 1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최상단 구간에서 탈출하면 되겠죠? 제가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 몇 번 이러고요? 010-469-9671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텍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손절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가량의 손실을 봤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 항상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텍으로 크게 손실을 본다고 해도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이 세 종목으로 단 일주일 만에 70%의 수익 안개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텍으로 마이너스 10%의 손실 흐름 봐봤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단기 종목들의 수익률로 빠르게 복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장 앞으로 블루엠텍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제가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 복리로 쌓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블루엠텍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이 마지막 반등 위치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텍으로 볼 손실 맨징시켜드리겠습니다. 복구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등장 이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지금 등장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당장 구독, 텔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블루엠텍으로 볼 손실 최소화시키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률로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1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